누구에게나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학원을 빼먹고 싶은 마음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공부에 성적 고민 매일매일 새로운 벽에 부딪힌다 하지만 그 순간을 뛰어넘는다면 세상은 우리의 것이 되니까 나의 새로운 스타트 라인 순천향 난 무엇을 해내게 될까? 처음이라는 낯선 설렘 누구에게나 처음은 어렵지만 기대 또한 하게 되지 이제 너만의 시간을 만들어봐봐 됐다 뭐? 바뀌었다고? 모든 게 뚝딱 마음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작은 실수 하나쯤은 뭐 어때? 중요한 건 포기를 모르는 지구력 함께 만들어가는 케미와 매력 아 거기에 약간의 순발력만 더해지면 What's your favorite food? 나는 순대국 거기 내장 많이 넣어서 완전 대박이지 대박 선배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근거림 내 머리에 그건 뭐야? 수고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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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니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기 위한 질문으로 가득한 시간대 순천향 순천향에서 처음 경험한 순간들은 왜? 저한테 왜 그러시죠? 너의 심장을 뜨게 하고 오늘보다 넌 분명 성장하게 될 거야 순천향 만나고 부딪히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창조적 파괴자로 이어지는 길 순천향에서 누구나 스스로 시작하고 스스로 완성한다 융합 낯설었던 그 도전이 너 안의 상상력을 깨우고 어느새 달라진 널 발견하게 될 거야 진지한 토론 엉뚱한 도전 무모한 시도 순천향에서는 모든 것이 공부가 된다? 순천향은 결코 가르치지 않아 스스로 성장하도록 거들 뿐이지 생각해봐 어제보다 좀 더 어려운 일을 해내는 오늘을 모든 것이 준비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24시간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고민하고 널 배려하는 순천향의 세심함을 경험하게 될 거야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넓히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연습하고 선배 여전하네 순천향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인프라에 아낌없이 투자해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곧 순천향의 꿈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함께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너만의 경쟁력으로 널 채울 수 있어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야 넌 이미 순천향에서 해낸 일들이 많으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너로부터 시작되니까 짠! 이게 끝인 줄 알았지?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은 시작에 불과해 궁금하지 않아? 다음은 또 무엇을 하게 될지 컷! 오케이! 자,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! 하하하